얼마 전에 이제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지은 그런 목조 건물이 불이 타가지고 참 많이 마음이 상해하셨을 것 같은데 월간조선이 인터뷰를 참 잘합니다. 월간조선이 요즘에는 월간지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번에 월간조선의 인터뷰에서 선거 사기 문제를 바로 직접 거론했던 복거일 선생 이문열 선생하고 아마 거의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소설가로서는 이문열 모든 소설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문헌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고 다른 또 한 가지 이런 좀 묵직한 글을 오랫동안 쓰고 오신 분들은 사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문열 선생이 월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은 인터뷰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실체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문열의 조언이자 충고다 장문의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더 흥미로운 분은 월간조선을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게 되면 소위 통찰력 한국사회에 대한 문인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열 씨는 그런 면에서 아주 참 특별한 그런 문인 가운데 하나다. 시간관계 때문에 전편을 소개할 수 없지만 이 기자분이 편집 과정에서 작은 제목을 참 잘 뽑았네요. 윤석열은 잘못된 일에 불의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게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기자가 내세우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에 불의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일은 웬만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위험하게 보이는 일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문열 선생이 제안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에 불의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가. 지난 5년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이에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게 이문열 씨가 갖고 있는 시국간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내용을. 다음입니다. 말이 이렇게 망하면 나라도 승하지 못한다. 어떤 사회가 어려워질 때 대개 언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말도 무너지게 되고 글도 무너지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문인의 시각뿐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언어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을 정확하게 이문열 선생이 지적을 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 10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가는 것은 이문열 씨는 인터뷰에서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10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몇 년이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연배가 있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좀 격정적인 말을 본인 스스로가 필터를 해가지고 여과를 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했을 것이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우익에서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주 빼아픈 충고입니다. 우익다운 우익을 찾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우익다운 우익을 찾기가 힘든 것이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우익은 대다수가 무임성차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이 알아사고 그리고 나는 과실을 따먹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우익 가운데서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문열 선생은 윤석열 한참께 보이는 일도 누적되면 타격이 온다. 별로 절박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가 타격을 받든 타격을 받지 않든 내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아마 심각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문열 선생의 인터뷰 가운데 오늘 공병호 tv에 시청자분들이 특별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 해설을 더해서 한 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문열 선생은 이 나라에서 말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작가의 통찰력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왜 이렇게 탈하겠나 싶습니다. 말이 이렇게 망하면 나라도 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이 망한 것은 요즘이 아니고 한 1년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쓰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권이나 쓰던 격렬한 표현 정치적 언어 같은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금기와 정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망론하고 쓰지 않던 표현입니다. 의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정당과 체제의 적대적인 지하운동권 세력에 섞여버린 느낌이랄까요 말하자면 운동권 용어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쟁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국회의원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그런데 말이 잔인해지면 행동도 잔인하게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문열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언어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사람 사고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혼재 상태에 있다는 거죠. 뭐 그냥 거짓을 그냥 참이라고 우기고 참을 거짓말로 뭡니까 매도하고 이런 것이 다 반사지 않습니까 언어가 무너지게 되면 옛 고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문열 선생의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가 상당히 전체주의가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집단주의나 독재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깊게 새겨드려야 될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문열 씨의 독특한 생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예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언어가 상한 것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전체주의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저는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 부분 전체주의화 됐고 그 전체주의화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엔진이자 도구이자 방법이자 수단이란 것이 선거를 사기를 합친 겁니다. 선거 사기를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훔치는 것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도 뭡니까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훔친 행위를 은폐하고 여러분들 이런데 모두가 다 공범자가 돼 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겼던 정상적인 사회와는 완전히 딴판의 사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던 그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뿐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은폐하고 침묵하는 자들도 모두 다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다 전체주의에 직접 간접 다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을 엄청난 질곡에 그런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단 한 단어도 선거 사기라는 문제를 복걸이 선생하고 달리 이문열 선생은 지적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도 동원이 많습니다. 동원이. 예를 들어서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분여해 숙주 나무를 길렸으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받아서 쌀 타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돈 안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부 돈으로 하는 얘기했지만 누가 어떻게 길러서 왜 나눠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노인회관 방은 무조건 시원하게 아마 온도도 어떤 기준도 2, 3도 낮추라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와서 시고 협력하는 방들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하여튼 공동식사가 많아지고 공동행사도 늘어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끓여놨으니 와서 드시라 하고 효도관광도 안 내하고 공동식사가 무서운 겁니다. 주민자치법인가 아무튼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제 같은 사람은 칠식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회가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할 겁니다. 이문열 선신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공동식사 공동여름도 배급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당장 좋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다 이러면 선거까지 도덕질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회가 돼가는 겁니다.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하겠죠. 제가 이렇게 과장하거나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주의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문열 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좌경하라는 용어를 표현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배급제의 시범적 실시일까요 배급제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지 않고 경제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국가가 되겠죠. 배급제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역에서 절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러면 경제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남미 국가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문열 선생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나 이해하고 일상시작을 그냥 집단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중앙에서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방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동원한 척 사람과 다른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동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생각 있는 분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공병호의 일이 아니고 이게 이문열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게 되면 거릉병이처럼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란 것이 참정권이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담으는 겁니다.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생은 네가 하고 참정권 찾아주면 우리는 뭐 괜찮고 안 찾아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문열 씨가 예리하게 이름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기자가 아직 피부로 못 느끼는 모양입니다. 저는 완전히 맛이 갔다고 오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우파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제가 우파가 되기에는 좀 나쁜 조건이잖아요. 아무래도 퇴생이란 것이 있으니까 제 아버지는 공상당이 좋다고 어린 5남매와 30채의 마누랄 불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혼자 목숨 부재하게 또 북한을 얻고 도망가야 했을 정도로 다갑했던 좌파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좌익활동으로 해방공간에서 친녁을 사셨어요. 제 본명이 이열입니다. 어머니가 절을 가지셨을 때 아버지의 지령에 따라 불헌배에다가 삐라를 감추고 쇼창공은 행사장에 가서 뿌렸다가 근거되셨습니다. 5개월 살고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너는 엄마 배 속에서부터 옥살이하며 싸웠으니 나중에 커서 열렬한 투사로 자라라 이렇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런 저도 어섯을 할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감히 잘 안 오시죠? 이문열 씨가 여러분들 과장하고 있다고 보시죠? 공병만한 사람이 너무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죠? 저는 이문열 선생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저도 어섯을 할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관계는 의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잘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7천년 8천년 여러분들 한민족 역사에서 자유민주국가로에 본성했던 7, 80년이란 것은 찰나에 지날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훗날 역사가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갖춘 대한민국의 소설가는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문열 선생님과 같은 이런 종류의 해안이 담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문열 선생님이 어섯하게 느낄 정도로 세상이 변해간다는 거 아닙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해당되고 사회적으로도 해당되고 집단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을 질 거고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대한 그런 오판의 결과를 비용을 치르겠죠. 이제 이문열 선생님 같은 그런 세대가 가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유가 뭔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보통 선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밀 선거가 뭐죠? 평등 선거가 뭐죠? 직접 선거가 뭐죠? 사전투표를 두고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까? 자유가 뭐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현상이 그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까? 기자도 젊은 분이니까. 이문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기자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노파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것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두고 민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협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도움을 줬고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70년, 80년 정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70년, 80년 정도 지가 잘 났으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겠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제도적으로 망하는 것은 간신히 막았습니다. 간신히 막았습니다. 윤석열이가 당선돼 가지고 제도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한 것은 간신히 막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윤석열 정권이란 것은 5년 멉니까? 한시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딴 정권이다. 그거를 이문열 선생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제도적으로 망하는 것은 간신히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그러나 이것이 원상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분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못할 겁니까? 이문열 선생이 내 힘이 이 사회가 정상복귀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10년 안에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의 영원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읽을 때는 행간에 담긴 그 사람의 흉중을 어느 정도 가늠해야 되는 겁니다. 이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아주 오래 걸려도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문열 선생의 진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냥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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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릴 겁니다. 그게 이문열 선생의 진심일 겁니다. 다만 그는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못 쓸 겁니다. 제가 늙고 권력도 떨어져서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박정희 김일성 시대 정도의 균형쯤이라도 회복할 수 있으면 그것은 기적일 것 같습니다. 이문열 선생이 본인에게 남은 시간을 개수하는 연배지 않습니까? 70대 중반은 되셨을 거예요.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문열 선생이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늙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건 겸손 표현이죠. 제가 아주 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문열 선생의 충분히 동감을 표한 거죠. 문화적으나 사상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까? 개념적으로 우익적이고 자유나 문화를 즐기는 사람은 아직도 다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거나 무선 조직을 만들고 지원받는 일을 할 때는 우익은 좌익에 어림도 없이 밀립니다. 우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비용을 치르지 않죠. 본인이 비용을 치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성으로 무임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말로 공짜 점심이라고 그렇게 하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심리학 극장은 미어 터지고 휴일이 되면 뭡니까? 일본 관광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체제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지식인과 여러분들 유튜브들이 있지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 안 다루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죠. 아무도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내가 낳아서 자란 나라에 생계 문제는 지금 최소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조금 한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익의 한계고 본인의 뭡니까? 목 밑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이죠. 칼이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칼이 찔려가 죽을 때 정도 되면 알까? 그 전까지는 일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지킬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체제를 이 체제를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문열 선생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문열 선생이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면서 아, 이분이 내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간 조선에 두 달 전에 나왔던 복근일 선생의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인터뷰 이번에 나온 이문열 선생의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찾기 힘든 정도의 지식인의 어떤 외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또 정치적으로 했겠죠. 답답하기는 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큰 원칙을 정할 때는 과단성이 있고 계련함도 보이는데 과단성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은 과단성이 발휘되는 시기가 좀 늦기 때문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잔메이에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찮게 보이는 일도 누적되면 타격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잡아보려고 고함을 칠 때 저쪽에서 그만두면 도움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소리지는데 상대가 도망가며 계속 돌아와 맞대응하면 그냥 싸움같이 보이거든요. 하여튼 테크닝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문열 선생이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정권을 향해 가지고 더 독서를 퍼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테크닝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테크닝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앞에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공치사로 하는 이야기고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잘못된 일의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거짓 선동에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의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에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참 재미가 있겠네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무난하게 재임 기간을 마치고 나가면 본인 뒤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뒤탈이 없겠습니까 뒤탈이 있죠. 그 사람들 뭡니까 죄 없는 대통령한테 죄 만들어 가지고 감방에 쳐넣는 거 안 봤습니까 대통령만 쳐넣습니까 모든 역대 국정원장 다 쳐넣자 어떻게 쳐넣습니까 어떻게 쳐넣습니까 죄를 만들면 되잖아요 죄는 수없이 만들 수 있고 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특수통 검사 출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쳐넣는데 뭡니까 이력을 담당했으니까 어쨌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평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께서 다르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 없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을 찾았으면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말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사려 판단력 같은 부분입니다 그냥 들개처럼 우하고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류나 역사에 휩살려서 몰려가더라도 몰려갈 때 내가 왜 몰려간지 생각해 본다는 그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이문열 선생의 이야기를 우회적인 표현을 그냥 짧게 정리하게 되면 자기 생각 갖고 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갖지 않고 시류의 편성에서 그냥 그렇게 몰려다니다 보면 자신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공동체 전체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젊은 세대를 표현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옳은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훌륭한 것이 뭔지 아름다운 것이 뭔지 정의가 뭔지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뭐죠? 배 채우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이문열 선생이 문인답게 우회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요시에 보면 누군가 저 사람이 목표다라고 지시하면 반대 진영 군중이 마치 하예나 때처럼 달려들고 깨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영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집니다 러시아 혁명 이전의 농노들은 무지와 가난 때문에 영혼이 닮았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학력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이상하게 되는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이란 것은 러시아 농노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학력도 높고 기본적인 사회력도 있으니까 주사판은 마르커스주의도 아닙니다 좌익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죠 그런 종교가 우리 사회에 퍼지는 건 정말 겁나고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의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무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문열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무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성세대의 노후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이문열 선생이 하는 겁니다 러시아 농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선거를 사기치는 정치세력이 지배적인 세력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무얼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 아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선거를 도둑질할 수도 있고도 선거를 한 번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 번 일곱 번 도둑질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얼 못하겠습니까 말이 씨앗이 된다고 제가 한 말이 제가 한 말이 옳은 말입니다 선거를 도둑질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 다 알 수 있는데 그 선거를 도둑질한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노작가의 예언은 비관론입니다 한때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아다던 시지 지금 주체 사상의 유령이 대한민국에 떠도는 것은 혹시 아닐까 유령이 덕시한 곳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절멸하고 이상륜의 허울 아래 수많은 생명이 흐망하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칼이 목 전까지 와도 못 느낄 것 같아요 피가 쏟아질 정도가 되면 모를까 전혀 내가 볼 때는 오늘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문열 선생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경륜과 시선과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 나이 같은 자세에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그냥 그대로 아주 잘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네 예